로우 프로플릭 사이드 BP-300AW3와 BP-400AW3입니다. 먼저 BP-400AW3부터 장비 수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납할 장비들은 앞에 있는 4개의 렌즈들과 600W 조명과 무선 동조기, 배터리 그립이 장착된 카메라입니다. 이 장비들을 모두 수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비 수납에 앞서서 테이블에 있는 장비들을 한쪽으로 좀 몰아넣도록 하겠습니다. 플릿 사이드 자체가 등판이 열리는 가방이라서 가방을 먼저 눕혀놔야 합니다. 물론 다른 카메라 가방들도 비슷하지만 말이죠. 자 이렇게 렌즈들과 카메라를 눕혀놓고요. 플릿 사이드도 눕혀놓고 먼저 숄더 아네스의 체스터네스를 풀어준 다음에 숄더 아네스를 가방에 앞에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등쪽을 열어주면 이렇게 카메라 수납 공간이 나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노트북 수납은 이번엔 제외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장비를 수납하겠습니다. 먼저 105mm 마크로 렌즈의 후드를 뒤집어서 수납하고요. 그 다음엔 1735mm, 그 다음에는 2470mm, 그 다음으로는 70-200mm 렌즈를 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70-200mm를 수납해주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바디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무선 동조기를 남는 공간에 넣어주고요. 600W 조명에서 배터리를 분리한 다음에 공간에 넣어주고 다시 조명을 넣어줍니다. 네 조금 빡빡하긴 하지만 이렇게 무리없이 장비가 수납은 다 됐습니다. 플립사이드 BP400 AW3의 장비 수납이 모두 끝났습니다. 600W 조명에 들어간 이 윗부분이 등쪽으로 돌출된 것을 제외하고는 가방 자체의 변형이나 튀어나온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방의 크기가 프로트래커 350과 프리라인 350하고 크기가 비슷합니다. 하지만 장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아주 뿌듯합니다. 플립사이드 BP300 AW3의 장비 수납을 해보겠습니다. BP300 AW3가 크기가 좀 더 작기 때문에 400에 들어갔던 장비들에서 조명 장비들이 빠져 있습니다. 4개의 렌즈들과 배터리 그립이 장착된 카메라를 수납하겠습니다. 장비의 수납이 없어서 숄더 아네스를 가방의 앞쪽으로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인 수납 공간의 지퍼를 열면은 상단에 기어박스가 보입니다. 기어박스에는 작은 액세서리를 넣을 수 있고요. 레인 커버는 아래쪽에 들어있습니다. 먼저 70-200에 후드를 뒤집어서 가방에 넣어주고요. 24-70은 후드를 뒤집지 않고 그대로 넣어주겠습니다. 105mm 마크로 렌즈와 1735 광각 렌즈는 후드를 뒤집어서 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메라 바디는 기어박스가 있는 상단 공간에 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방이 전체적으로 조금 빵빵해지긴 했지만 수납에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플립사이드 BP-300AW3의 장비 수납이 모두 끝났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BP-400AW3보다는 조금 빵빵해졌는데요. 아무래도 크기가 조금 더 작기 때문에 이렇게 빵빵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크기에 비해서는 꽤 많이 수납되는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BP-300AW3는 제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이 수납되지 않는 크기라서 수납에서 제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